나폴리와 카프리를 잇는 항구도시 소렌토 좁고 긴 골목길을 나오자 소렌토가 자랑하는 특산품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렌지와 레몬 등이 유명하다 도시 곳곳에 레몬으로 만든 여러가지 상품들이 눈에 띈다 소렌토의 레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레몬 농장을 찾았다 소렌토 레몬은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쯤 되는 500헥타르에서 연간 약 12만 킬로그램이 생산된다 끝 모양이 계란처럼 둥근 형태인데 주 수확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다 소렌토 레몬란의 특징을 물어보니 레몬을 들이민다 레몬을 자르더니 맛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상큼한 레몬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상큼한 레몬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계속 쥐어짜도 풍부한 과즙이 흘러나온다 사례는 나랑 소렌토 레몬가 소렌토 레몬가 이 오일이 국가에 있는 공유가 아름다운 식물과 설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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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